옛날에는 문을 을에 열었잖아요. 하아... 창문을 가게! 코로나 됐지! 제발! 불러줄게, 누군가 가져와. 하아... 야아... 하아... 하아... 아니, 오늘은 뭐냐고요? 오늘은 그동안 계속 가사를 조합하셨잖아요. 어... 그동안 알뜸과 다르게 조합 없이 연결된 텍스트를 드릴 겁니다. 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오, 좋다, 좋다, 좋다! 오늘 작사가님 한번 모셔볼게요. 아, 작사가님이 따로 있는 거 있구나? 직접 이제 오셨어요. 나와보자, 언니? 하아...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 엄마가 여기... 네? 오늘? 작사가? 아, 진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규나요. 몇 살이야? 여덟 살이요. 여덟 살? 이빨은 새 거야? 여덟... 이빨 새로 난 거야? 처음 난 거야? 넌 이게 몇 번째 이빨이냐고. 지금 빠져서 다시 난 거예요. 이걸로 묵임치 씹지? 네? 아니요? 묵임치 못 씹어? 오케이?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어린이랑 별로 안 친하시죠? 난 내가 얘기한 것도 아직 안 믿어져. 내가 애를 키울 수 있을까 봐. 어떡해, 우리. 나는 뭐로 할까? 이모, 언니, 너라고 할래? 너. 나한테 막말해주는 사람이 너무 없어. 혹시 그냥 친구처럼 하자, 오늘 컨셉을. 괜찮겠어? 내 이름은 김규나요. 오늘 네가 쓴 글을 나한테 좀 보여줄 수 있어? 이거 글의밀기라고 써져 있는 거잖아. 제목! 유치원 다닐 때 남자친구들이 나랑 싸꿍하려고 싸우고 그랬는데 그럴 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안 가서 남자친구도 없다. 너 유치원 다닐 때랑 나랑 비슷하구나? SS가 연예계인 저한테 유치원 시절이거든요. 나를 믿어 두 달에 외국 친구들도 막 다니고 그래서 괌에서 온 친구도 있었고 일본에서 온 친구도 있었고 그랬다? 너보다 더 예쁜 친구 있으면 옆에 있지마. 나 유치원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 제목이? 코로나! 코로나! 너무 밉다! 너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먹는다고! 퀴즈 카페도 못 가고 아침에 늦잠가서 들었지만 학교에 못 가니까 숙제도 많은 것 같다. 마스크 받고 싶다. 그럼 코로나가 됐어. 네. 뭐가 주변에 뭐가 막 바뀌었어? 옛날에는 문을 문을 열었잖아요. 아... 창문을? 가게! 엄마 아빠가 뭐가 달라진 건 없어? 아빠는 얼굴이 더 길어졌어요. 아 아빠 길어졌어? 네. 뭐 어제도 이렇게 깎으셨나요? 아니 아빠가 왜 길어진 것 같아? 아빠 얼굴은 원래부터 오이거든요. 만약에 붕장을 하면 누가 진짜 오이인 줄 알고 먹을 거예요. 그럼 큰일인데? 오 이건 진짜 예쁘다. 이거 너무 상원이 닮지 않았어요? 잘 봐봐요. 약간 상원이 닮았죠? 코가 없고 눈이 멀어. 어? 상원이가? 어 이름이 있네. 왜 뿜엔이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쌌죠? 가만있어 봐. 그러면 뿜엔은 그거야. 코로나를 때려주고 무시해주는 거. 뿌 이렇게. 그러면 이 중에서 균화가 하나 정해봐. 딩동댕! 콩! 코로나! 코로나 바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를 모셔야죠. 이분이 왔습니다. 의뢰 있는 최고의 작곡가 한상원 씨. 어떤 각오로 또? 야심차게 또 명곡을 하나 만들어야죠. 오늘 장르는 약간 90년대 후반. 우리 바다 씨의 SES. I'm New York을 뭐 이런. 뮤직스윙. 뮤직스윙 힙합이라고 그러죠? 뮤직스윙. 우리 약간. 이런 리듬. 이런 리듬을 먼저 찍고. 이게 딱 바다 씨의 옛날. 딱 어울리는 느낌이라서. 그냥 내가 불러볼게. 음악 취할게요. 난 네가. 아무리 날 좋다 그래도. 이제 떠나줬으면 좋겠어. 사랑이란 말이야. 코로나가 없는 시대. 그때 나누는 게 진짜 사랑이야. 코로나가 너무 밉다. 코로나 너 때문에. 숙제도 많다. 몰라. 어디까지 가야 되니? 지금 앞에는 한 번에 나왔어요. 지금 한 번에. 출시가에 나와요 노래가. 한 번에 나오는 게 좋은 노래라서. 우리 진짜. 전주 나레이션 검토 한 번 체크 한 번 하고 올게요. 그거는 그냥 한 거야. 아 이게 좋은데? 좋잖아. 이거 짜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가사가 말이 안 되잖아. 조금 더 밀어붙일 수도 있어. 말로 할 때 그냥 가라. 말로 할 때 가라. 말로 할 때 가라. 말로 할 때 가라. 지구를 떠나라. 하... 왜냐하면 말이야. 딱이네. 딱이에요. 딱이에요. 코로나 너 때문에부터 쭉 갈게요. 코로나 너 때문에 아침에 늦잠 자서 그 애들립 나왔네요. 90년대 이게. 어 SM 애들립. 이게 유영진 오빠가 나한테 정말. 좋지만 이거나려면. 좋지만 이거나려면. 좋지만 이거나려면. 됐다. 좋아요. 여기는 보아 하나 내가 불렀을 것 같은데. 갑자기 보아. 아버지 얘기를 좀 가사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심각한 게 사실은. 아빠 얼굴이 오이가 됐다는 게. 감정에도 화장실 가셨을 때 제가 아버지를 뵙거든요. 눈썹 문신하셨더라고. 오이거든요. 근데 애기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구나. 그게 진심이라니까. 아빠가 살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는데. 속상하고 힘드니까. 애기가 아빠 얼굴이 길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아빠가 최고지. 최고예요. 길어지네 길어지네. 아빠 얼굴 길어지네. 이렇게 길어지면. 오이 돼요 오이 돼요. 오이 돼요. 이거 짜왔지. 이거 멜로디 짜왔어. 내가 볼 때 오이 돼요 오이 돼요로. 이번에 좀 이게 돌 것 같아요. 여기에. 오이 돼요. 안무는 안 바뀌어. 그냥 우리. 바사 바사는 다 이거 같아. 내가 볼 때. 오이 돼요 오이 돼요 코러스. 따로 넣을까? 오이 돼요 오이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노래는 오이 돼요로 끝나요. 아니 노래가 그런 맛이 있어야죠. 아직 코로나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죠. 이 노래도 이렇게 끝나야지. 여기서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오이 돼요 오이 돼요. 왜 안 돼요. 상상력이 부족해요 이렇게. 오이 돼요. 뽀맨 들어가야 되는데. 뽀맨 들어가야 되는데. 뽀맨 들어갈 때는 많아 지금. 지금 많이 남았어. 많이 있어? 살려줘 뽀맨. 도와줘 뽀맨. 오 좋다. 도와줘 뽀맨. 도와줘 뽀맨. 코로나 됐지. 어때? 진정한 때취입니다.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우리한테 왜 그랬냐고. 제발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많은 선배님들의 기운을 담기 위해서. 제발 이거 넣으면. 코로나를 쿨하게 한 번 없애볼까요? 아 누구지? 제발. 아 나만 생각이 난 거야? 제발. 오. 오. 자.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볼 때 진짜 스펙타클한 가사가 나왔어요. 이 노래 사실 들으시는 분들은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을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이 따끈따끈한 노래 들어보시죠. 코로나 됐지. 스타트. 스타트. 난 니가 아무리 우리가 좋다고 해도 그냥 떠났으면 좋겠어. 말로 할 때 가라. 지구를 떠나라. 하. 왜냐하면 말야. 코로나가 너무 맑다. 코로나 너 때문에. 학교도 난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키즈카페도 못 가고. 아침에는 잠자서. 좋지만 이건 아냐. 길어지네 길어지네. 아빠 얼굴 길어지네. 이렇게 길어지면 오이 돼요. 오이 돼요. 오이 돼요. 학교에 못 가니까. 숙제도 너무 많다. 마스크 벗고 싶다. 야이야이야. 코로나 됐지. 도와줘 꿈에. 아빠 얼굴 기장을 돌려놔줘요. 코로나 됐지. 도와줘 꿈에. 엄마 다시 치과에 가게 해줘요. 제발. 난 니가 아무리 우리가 좋다고 해도 그냥 떠났으면 좋겠어. 말로 할 때 가라. 지구를 떠나라. 내 향의 구로가 됐지. 우와 이겼다 만세. 만세. 멜로디 붙여보자. 우리 아빠 기장을 돌려놔줘요. 아빠 얼굴 기장을 좀 돌려놔다. 어때? 이게 기장. 얼굴 기장을. 그게 그 기장이구나. 이게 어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아니 그냥 아빠 얼굴 기장을. 아빠 얼굴 기장을. 아빠 가위보전. 아빠